한국과 미국이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의 관영 매체가 중국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.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주인 황구시보는 오늘 한국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미세먼지의 출처를 찾으려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. 황구시보는 또 한국과 나사의 미세먼지 원인 공동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한국은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중국을 의심하고 있지만 1차 조사에서는 한국 국내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. 최근 우리나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미국 나사와 2021년쯤 제2차 한미협력국내 대기질 공동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